지난 화요일부터 창의력 올림피아드 수상팀을 모시고 대회 참가 소감과 창의력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초등부 금상을 수상한 대구 개성초등학교 브라이트 프렌즈 조영배 선생님 그리고 팀장인 서구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브라이트 프렌즈 팀을 지도한 대구 개성초등학교 교사 조영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성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브라이트 프렌즈 팀장 서구진입니다.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학생들이 가진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이번 대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지난해에도 저희 대구 개성초등학교 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미국 본선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멋진 모습을 본받아서 이번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였고 대회 직전까지도 수시로 모여서 연습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늦게까지 토론하는 자발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보다 자유로운 대화와 상호 다른 의견 교환을 통해서 기존에 미리 정해진 정답이나 틀에 박힌 정답이 아니라 새롭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가능한 제 의견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중재자적인 입장, 조력자적인 입장에서 아이디를 지켜보았습니다. 네, 아주 쟁쟁한 팀들이랑 경쟁을 펼친 끝에 금상을 수상했는데요.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출전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힘들게 대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제를 잘해서 꼭 상을 사고 싶었습니다. 저희 팀이 도전과제를 잘한 것 같아서 기대했지만 막상 시상식 때 저희 팀이 금상 발표될 때 너무 기뻐서 다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기차 타고 대구로 올 때도 모두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내려왔습니다. 네, 이번에 금상을 안겨준 도전과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즉석과제와 도전과제 두 가지로 수행이 되는데 즉석과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 팀이 발표를 한 도전과제 B의 경우에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아라라는 과제로 저희가 수행한 본 과제는 과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연극을 만들어서 주어진 상황인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이타니코 침물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였고 생존자들이 처했던 극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생각해서 구명장비 없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물에 뜰지, 차가운 바닷물에서 어떻게 자기 체온을 유지할지, 구조대가 왔을 때 어떻게 구조신호를 보낼지에 대한 상황에 따른 과학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해결책들을 연극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이 말만 들어도 도전하는 과제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즉석과제는 대회 심사장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나 연습을 해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어려웠어요. 토이와 도구 제작 시간이 5분, 미션 수행 시간이 3분밖에 안 주어져서 주어진 시간 내에 미션 수행을 마치기가 좀 촉박했어서 그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준비하면서 즐겁고 또 보람이 있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상식 때 금상을 받았을 때가 가장 즐거웠고 도전 받을 때 딴 팀처럼 배경을 크게 만들진 못했지만 저희가 여러 번 의논하고 고쳐 만든 배경을 심사위원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어요. 그동안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하고 거치고 준비했던 시간이 생각나서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 학생들과 만나고 또 아이디어 교류하면서 또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됐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참가한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다만 주로 참가팀이 특정 국가에 편중이 되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로 참가를 하는 바람에 저희 친구들이 사실은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친구들의 과제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아도 상대 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참 기특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보다 많은 나라에 다양한 연령대의 팀들이 참가해서 더 많은 외국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의 소통은 어떠한 교육보다 가치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주기 위한 선생님만의 특별한 지도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의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 내면에 숨겨진 창의력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신뢰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과 발표를 할 수 있는 허용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며 다양한 분야의 책과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실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가져와 수업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항 크기에 맞게 자신의 몸짓 크기를 맞추는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저희 교사들의 노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창의력의 크기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처럼 저뿐 아니라 저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소통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진 학생이 방송을 통해서 브라이트 프렌즈 함께 참여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해주시죠. 안녕 브라이트 프렌즈 친구들아. 아플 때도 연습 나와준 승재 승우, 우리의 주연이었던 한지성 장진아, 그리고 열심히 연기해준 근호 정환아. 이번 상은 모두 너희들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우리 즐겁게 다음 해에도 꼭 참가하자. 화이팅! 브라이트 프렌즈 화이팅! 개성 초등학교 화이팅! 네, 참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팀장인 것만큼 정말 똘똘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만 안 했으면 더욱 잘했을 텐데 좀 더 아쉬운 것 같고요. 네,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다시 한 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브라이트 프렌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의 인재로 성장하길 한 번 기대해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